몽땅 양면 오늘도 어디 안 나갔죠? 응 안 나갔어 이번 굿날리아까지 안 나갔네 내일은 이불 찾으러 갔다 와야겠다 이불로 그래? 누구 지나갑시냐? 응 넌 뭐? 핸드폰 쓰러고 공유하는 거 아니야? 응 핸드폰 적 있는가? 이거 뭐 사라고 해 놓은 것 같은데 각게기 같은 그런 거 각게기 같은 거 그런 거 음 맛있다 팽이버섯이 괜찮게 맛있네 응 어? 정도는 맛있다 음 금요일날은 또 밥먹어? 금요일 날아야 응 간력이 왜 1월달로 돼있어야죠? 1월달 첫째 라코랑 오늘까지 1월일만 그래도 그냥 오늘 다 지나시네 더 찢어도 되겠는데? 진짜 맛있다 반짝 맛있다 진짜 맛있다 plugged도록 타고 보일날 켜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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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